에이! 정답! 야! 어! 으또! 거치 마! 여기야! 여기로 해! 여기로 와, 왜? 여기로 와, 여기로 와! 야, 여기로 와! 괜찮아? 괜찮아? 배우가 아냐? 기도아! 왜? 쟤 지금 껴안고 이불 덮고 누웠어 야 우리가 뭐 남담도 아니고 연희끼리 연희끼리 또 할 수 있고 어 야야 머리 감쌌어 기도! 야 공기도 빨리 말려 하지마! 니 뭐하냐? 야 얘 나와 공원이요? 공원? 공원이라니? 이제 누워도 나오는데 야! 좋은 말리 나와 나와 성민이 미친 뽀뽀해 진장 갔어? 어 개념 먹냐? 야 야 지졌어 저게 아 야 야 나오세요 이게 뭐야? 야 우리 같이 사는데 니네만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? 빨리 나와! 이거도 일이야! 아! 우리 누워도 더 빨리 선을 지켜야 하지 말이야 야! 야! 이럴 거면 방을 왜 나눠? 왜 나눠? 왜 나눠? 왜 나눠? 내 말을 야 니들 유튜브 오느라 우리 붙어있지도 못하고 그럼 남남처럼 지내는 게 맞냐? 여기가 괜찮은데? 야 너 이러면 붙어있고 싶냐? 우리 거시나서라도 이렇게 붙어있게 해줘 아니면 방을 바꾸러가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돼 그러면 너무 좀 그래 랜덤으로 방을 정하는 거야? 그 방에서 하루 동안 쓰기 거실은 사용할 수 없어 그때부터 화장실만 쓰고 무조건 그 방에서 사용할 수 없어 나랑 제일 걸리면 진짜 하는 거 같아 어 그거 줄게 자 갑니다 나머지 셋은 화장실 들어가 있게 자 정지훈 찬물의 예정 난 너 따라간다 너네 큰 방 들어가면 나랑 마주치는 거야 셋이 같이 쓰는 거야 큰 방 알았지? 이 쪽 방은 티가 너무 많이 날 거 같아 여긴 뭐 여긴 갈 건데 이번 고라니 출동합니다 정지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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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시죠? 정지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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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여기 너무 뻔하니까 여기 들어갔을 거 같은데 그거 꺾어서 여기 있을 거라 저는 아무도 안 올 거 같아요 제 방으로 가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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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작라 헬로 나 방 쓰고 싶은 사람 여름나? 자 잘 들으세요 안내에 들어가 있는 3명 맞말로 저는 누구랑 당장해도 상관없어요 정재열 찾아간다 마인드로 들어갈게요 내 생각에는 정재열은 여기에 들어가실 관계가 거의 없어요 왜냐? 여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럼 정재열은 이 방 아니면 저 방이야 근데 이리로 가기 너무 뻔해 강제이방이니까 그럼 정재열은 요만일 확률이 90%다 이마리티 정재열의 심리를 깨줬습니다 이리로 갑니다 갈게 들어간다 헬로 정재열 강제이 아니 여기로 오라고 그런거 아니야? 아니요 회사 대방에서 모이고 난리냐고 정재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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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여기서 혼자서 내라고? 정재열 미안해 클로 정재열 내가 좀 눈치 없게 낀거 아닌가 싶다 정재열 야 나 나쁘지 않아 막상 혼자나 돼보니까 또 괜찮은데? 밥 먹자 야 너 근데 꽤 행복해 보인다 어? 여희야 보고싶어 어? 여희야 보고싶어 야 너 꽤 행복해 보인다 야 가서 먹자 고맙습니다 일단 먹자 내 봤을 때 정자를 졸라 행복해하고 있어가지고 저 조금반에 셋이서 이런 것보다 제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? 야 그리고 혼자 병 쓰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재밌지 않아? 나 원래 정재혈 했을 때 좋았어 저 어떻게 보면 제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희석이랑 떨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정재혈 어? 뭐해 혼자? 나 외로워 마르네? 너 지금 혼자 유튜브 보면서 시킨 먹고 있었지? 아니야 보고싶어 나도 그게 끝이야? 보고싶지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자기야 보고싶은데 방 바꿀까? 자기야 먹는 소리는 나는데로 대답을 안해? 그게 아니고 찍기 싫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자기야 자기야 아니 어 Arthur 아직 힐하고 물을 안alı 누구니까? capacidad 오 residanya 왜왜왜왜 왜 대답 안 했어? 어어? 왜 대답 안 했어? 안 들렸어 이어폰도 안 끼고 있잖아 응? 이어폰도 안 끼고 있는데 안 들렸어? 와 잠깐 저랬네? 행복해 자기야? 아니 룰은 자꾸 나온다 룰 좀 지키자 행복해 보여? 정재율! 너 자꾸 대답 안 하면 셋 중에 한 명 불러 간다 그럼 미안해 말 좀 그만 걸면 안 될까? 처음 맞아 다 차야 되네 옆으로 누워 누워 자기야 나 여기서 자? 나 기둥이 옆에서 자는데? 어 룰대로 해야지 뭐 나 원래 이러고 자는데 괜찮지? 혹시 괜찮아? 와 자고 일어났는데 저기서 이러고 자는데 아 좀 더 무서워 내가 엇가락 입고 자자 자 나 그러면 내 방에서 또 갔다 올게 일단 너네 자고 있어 일단 너네 자고 있어 완전히 뭐야? 왜? 자고 있어 그럼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어 어? 뭐? 좀 꺼져 네 키윤 닭살 어디 가? 야! 누워 아니 나 누울게 난 uwagę 물이야! 덮어! 더 넣어! 동둑이를 왜 들고 있어? 아 왜 그러고 있어? 괜찮아? 아 뭐하냐고? 마사지! 덩들어! 덩들어 누워! 네 이불 덮어 안 덮어? 덮습니다 덮어 덮 Aww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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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너희? 넌 너 뭐하냐고 오 나 옷을 갈아입느라고 야 룰대로 해 불도 좀 꺼져 잘자 응 야 나 근데 바닥 쉬는거 좋다, 편하다 가야지 아 지랄적으로 꺼져 안 꺼져 저리야 뭐해 진짜 아 존나 컨저린 분인거 같아 아 진짜 X같아져보네 아 꺼지라고 진짜 무서워서 그런다고 무서워서 눈을 못 감겼어서 그래 아 진짜로 아 꺼지라고 나 근데 이런거잖아 자자 진짜 이제 아 잘잤네 아 잘잤네 품에서 고기를 세근 쳐먹는구나 세근 넣어주세요 갔다 왔는데 비어있으면 진짜 진짜 다녀갈게요 지금부터 오세요 예릐들을 bron bluetooth 완성